이렇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리즈를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신 것은 환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날에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들과 환자분들, 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희귀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고안할 수 있어서 정말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위고아를 막론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증, 중증, 흔한 질환, 희귀한 질환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의료진들, 특히 면역 질환, 희귀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류마티스 전문가와 또 그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희귀 투병하고 계신 환우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돌보시는 의료진께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 공백으로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솔직한 목소리를 주시면 저도 그리고 당 창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세미나라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 국회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재하 의원 옆에 붙어가지고 댕깁니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에 22대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곳곳의 전문가분들께서 여기 포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고동진 의원님은 또 대한민국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일가를 이루던 분이 와 계시고 우리 한재하 의원님 같은 분은 우리 또 의사 의료계를 대표해서 우리 국회에 정말 매단되는 의료문화 전문가가 저희들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의료계의 소통,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만들어 가는데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자기 평생 한 것 그것만 전문가로서 잘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한재하 의원님은 또 거기에다 또 다른 재능이 탁월해서 우리 당의 제1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우리 수석대변인을 하고 계십니다. 수석대변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말 말발이 제일 좋은, 국민하고 소통을 제일 정확하게 제대로 잘해낼 수 있는 분. 그리고 소통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 계시면서도 오늘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희귀, 중증, 난치, 치란,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관한 이런 토론을 하십니다. 오늘 현장에 많은 전문가도 오시고 또 환원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모쪼록 오늘 류마티스 이런 질환 등에 대해서 토론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으로 정책 제언이나 또 입법 과제를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입법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큰 보폭으로 또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입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지아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께서 하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수의료! 화이팅! 감지역! 화이팅! 수경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